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아 레벨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63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싸포레님 오셨군요 또 반갑습니다 아 늑대를 한번 가졌구요 알겠습니다 아 못잡았습니다 아 잡은 것 같습니다 아 잡았습니다 아 준호님 900원 고맙습니다 아 명성취율을 얼마나 모았지 64만 아 저 수궁 3000만 되어있는겁니까 왜 이렇게 늦게 나왔지 아 두개 스킬을 같이 써서 그러는거네 데미지가 왜 3000만이 되는거지 스킬 두개가 같이 들어와서 그러는거야 이제 떨어졌을걸요 아 그치 아 저렇게 많이 올라간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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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갱신이 안된지 한 3일정도 되지 않았네 못됐나 아 이거 경부 받아와야겠다 경부 나 없었던것같은데 만치님 아 고맙습니다 포탈 하나 들어가면 바로 끝날거같은데 아아 40원 40원 스르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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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나서 얼마 남는거죠? 솜씨구 흐흐흠 요거는 받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.. 현재 남은 개검치 37 남았군 생명 제가 위대한 대물 많았던 적은 문제적입니까.. 흐흐흠 벌써 몇 달 되자 많은데 아.. 펭가이 고맙습니다 그게 언제적이야 이게 최고의 경험치인가 지금 두배 두배 아 폰 음 처음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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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